수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페이트를 붙듭니다. 보충 과목은 산수. 선생님 말 잘 들어. 처음에 몇 개가 있었어요? 다섯 개가 있었죠? 몇 개가 없어지죠? 그 다음에 또 몇 개가 없어져요? 몇 개가 남았어요? 한 개가 없어져요. 한 개 남았어? 선생님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래? 다섯 개가 있죠? 네 개를 한번 없애보세요. 빼기 네 개지, 그치? 하나, 둘. 하나가 남았죠? 근데 몇 개 더 빼라고 했어요? 한 개. 한 개 더 빼보세요. 몇 개예요? 없어요. 없으면 뭘 쓰죠? 맞아요. 자, 페이트 10번까지만 해보자. 집안일도 해야 하고, 공부도 해야 하고. 오늘은 페이트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네요. 오늘만큼은 동생들 걱정도, 집안일 걱정도 잊고, 친구들과 놀기로 한 건데요. 안 물어, 안 물어, 안 물어. 아, 무거워. 안 물어, 안 물어. 안 물어, 안 물어. 춤을 추세요. 이번엔 친구 물건 구경하기. 이거, 봐봐요. 짠, 네, 이거. 저 한 번 발라라, 이렇게. 아홉 살, 한창 호기심 많은 나이죠. 너 얼굴이 강해졌다. 친구 한마디에 상호 진지해졌습니다. 자, 오늘은 피아노로 배우겠지. 여기 앉아. 도레미 배우겠습니다. 노래, 춤, 피아노까지. 페이트, 음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죠? 에브리바디 댄, 뚜르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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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르르. 예! 응. 어느새 해가 저물고. 니 구두야? 아. 잘 가. 우리 다음에 보자. 잘 가. 잘 가. 마, 질, 다. 신나게 놀고 집으로 귀가. 그런데.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? 프랑스, 프랑스 어디서 왔어요? 왜 이따가 왔어요? 프랑스 네,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우리가 15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15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왔어요 스스로, 섹시하고 있는 사람이다. 알겠어요? 이미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한국어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?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. 여기 있는 사람이었다. 고맙습니다. 공고하는 사람이었다. 당신은 30년을 줄게 해야하지 않으면, 13년 전의ascar, 15년 새벽에 당신이 일부러 있는 친구에게 그 여단들을 모여서 어느데들의 친구에게 그들은 이 concentrations 자신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? 비니가 뚱땡이 이렇게 잡으래. 아니, 뚱땡이, 내가 뚱땡이. 아! 왜 이따가? 왜 이따가? 티띠 파닉 플로우. 왜 이따가? 왜 이따가? 왜 이따가? 왜 이따가? 페이크, 어제의 후폭풍일까요? 왠지 오늘도 파란만장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. 아름다야 이제 볼에 이따가 얘네 굴으로 읽을게. 어뜰.. 저는 렛린이 없지. 저는 렛린이 없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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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 눈물을 보고야 맙니다. 9살 인생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? 펫트를 다그치고 엄마 마사 씨도 마음이 폈지 않은데요.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렛린이 없지. 2학년 학생은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.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. 그 학생이 있었습니다. 학생이 있었습니다. 학생이 있었습니다. 보통 학생이 있었습니다.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.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. 학생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학생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. 마사 씨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. 9살 꼬마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. 엄마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.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. 엄마는 그것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?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? 감사합니다. 제가 알 수 없다. 제가 she have seen her, she had a fear of the fail. she lived in love... of mother and father, of life. You need to encourage her, not blame. I see the reason because most all the time 오늘 제가 물에 대해, 오늘 제가 물에 대해, 엄마가 잊지 못했다. 저는 그녀의 일을 받을 때, 제가 물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. 왜 이를 하는지? 그녀는 말하지 못했다. 왜 이를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? 하나는, 물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.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겠죠. 페이트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자고 마사 씨는 다짐합니다. 엄마가 바빠졌습니다. 페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 요리에 도전한 건데요. 역시 초보에게 뒤집기 기술은 무리인가요. 아, 마빠규, 마빠규. 안 해줬는데 안 해줬다. 김치전을 처음 본 러브의 반응은? 우와.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페이트. 들어오도 돼. 웬일이죠?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막았던 마사 씨 아닌가요? 맞아요. 그런데 맛있는 건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게 바로 한국식이죠. 맛있다. 맛있어? 응, 맛있어요. 이거 맛있지? 매우 굿. 우찌개 먹어봤는데요. 이런 독특한 맛은 처음이에요. 평가가 애매모효하긴 하지만 처음 치곤 성공인 것 같죠. 페이트, 바다 쓰기 하자. 바다 쓰기? 그러면 먼저 사자. 사자 쉽지. 표정이 밝다 했더니 정답이네요. 그다음에 밑줄에다가 장난감. 감. 장. 난. 감. 감. 어, 맞아.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가요? 그건 어려운데. 어려워? 생각 안 안 들었어, 그냥. 이 웃음의 의미는? 못하겠는데. 못하겠어. 그래도 친구들이랑 하니까 즐겁죠? 우리 같이 한국사람들이랑 잘 이렇게 말로 홍보할 수 있고. 그래야 한국사람들이랑 마음을 홍보할 수 있고. 네가 사회적으로 잘 지낼 수 있거든. 그래도 한국어로 공부해. 야, 한국어 좀 가? 이해가 가? 나. 조금. 아찌? 아찌? 아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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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찌.